자명찜찜의 신호를 듣으려고 깨어있는 것은 선정이라면 자명찜찜의 신호가 들릴 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성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성실은 불교식으로 하면 정진이에요. 정진바람일이잖아요. 용맹정진이 성실의 포인트예요. 용맹정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세요. 용맹정진 안 하면 다 부지럽죠. 호흡을 했어요. 용맹정진을 안 했어요. 계속적으로 정진,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거죠. 한 번 했으니 할 때는 분명히 한 거죠. 그런데 지속성이 떨어지잖아요. 사심이 껴가지고 멈춰버린 거잖아요. 게을러서 멈췄, 탐진찌가 껴서 멈췄든 아무튼 멈춘 거잖아요. 멈추면 성실이 아니죠. 정진이 아니죠. 포인트는 내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게 정진이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힘이 정진력이에요. 정진력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그 사안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되게 성실했는가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성실했는가 작은 역경에도 좌절했는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밀고 나가서 끝내 내가 양심을 구현했는가 그 포인트를 봐야죠. 뭘 했는가 하면 인위해지죠. 그런데 인위해지를 내가 성실하게 했는가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걸려 넘어져서 포기했는가 그 포인트만 보시는 거예요. 성실 항목에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가요 그냥. 잘 이해 됐어요. 예. 이해됐죠. 우리가 요즘 그 지능 중에요. 역경 지능. 역경 지수라는 걸 중시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제가 한 얘기랑 똑같아서 제가 재밌었어요. 실수 어떤 내가 애고가 완벽한 목표를 세웠더라도 실수가 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좌절되는. 좌절과 실수가 왔을 때 항상 반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반전 못 시키면 일반인이다. 반전시켜야 보살이다 그랬는데 그걸 역경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역경 지능. 어떤 역경이 왔을 때 역경을 돌파해서 목표를 성취해내는 지능. 이게 없으면 아무리 IQ가 좋고 SQ니 뭐니 좋아도 공감 지능이나 사회 지능이 좋아도 역경 지능이 떨어지면 작은 좌절에 나가 떨어지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한 거잖아요. 요즘 용어로 역경 지수라고 쓰더라고요.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그건 정진력 아니에요. 역경이 왔는데 돌파에는. 네. 정진력이 되게 중요하죠. 정진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과 빠른 유연한 사고. 다양한 게 필요한데 정진력도 되게 중요하죠. 밀고 나가는 힘이 없으면 작은 좌절에도 포기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다시 힘을 끌어내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에서 정진이 중요하다. 용맹 정진하라. 이런 말을 왜 계속 강조하겠어요. 한 번 하고 멈추니까 사람들이. 오늘 호흡 되게 잘 돼요. 한 한 달 뒤에 물으면. 그날만 잘 되고 그 뒤로 쉬고 있어요. 이러면 정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정진력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끝인 거죠. 그럼 성공을 기약할 수가 없죠. 맹자에 나온다니까. 일폭시판. 하루 덥고 열흘 춥다. 춥죠 늘. 하루 바짝 더웠다가 열기가 막 감돌았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막 감돌았다가 열을 식어버리면. 그럼 그분이 부족한 거는 지금 성실이죠. 인위해지 할 줄도 다 아는데 안 하고 있으면 다 벅죠. 다 걸려요.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다 걸리는데 포인트를 항상 이쪽에도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다는 거지. 다 걸립니다. 정진이 없는데 인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냈어요. 그런데 작은 좌절이어서 멈췄어요. 다시 못 내요. 그럼 이때 분석을 할 때 지금 사랑을 단순히 사랑을 안 했다도 분석할 수 있지만 아 이게 성실하지 못했다. 정진력이 떨어졌다는 항목도 분석이 되죠. 이렇게 어떤 한 사태를 보고요. 육바라밀로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뭔가 균형이 깨져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는. 찜찜할 때는요. 보시면 뭔가 균형이 깨져요. 한쪽이 너무 과하고 한쪽이 부족하고. 정진력은 원래 따로 얘기 안 해도 들어있는 거다. 사실은.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정진력이 없으면 어차피 멈추니까. 어차피 멈출 거예요. 어차피 정진력이 없었다면 사랑도 안 했다가 될 거예요. 사랑 안 했다. 정의 안 했다. 그럼 왜 안 했냐. 그럼 정진력이 없었다. 성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이 여러 관점에서 분석이 되잖아요. 사태는 한 사태예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럼 그것도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깨어있으려면 노력을 안 했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은. 노력을 안 해버렸잖아요. 노력 이런 게 지금 성실에 들어갑니다. 정진. 불교에서 용맹 정진 그러면 노력이죠. 다 노력. 정진. 열심히 해서 더 밀고 나가려는 노력이죠. 이게 에고한테는요. 노력이 성실이. 이니에지도 중요한데 성실이 중요한 게요. 에고가 노력을 못 해요. 잘. 안 해요. 딱 지금 이대로 있으면 좋겠거든요. 뭘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에너지 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이렇게 화 한 번 내려고 해도 에너지 써야 돼요. 내고 나면 또 한참 나도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정진력을 써서. 그럴 땐 또 써요. 아 불가피하네 하고. 부득이하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부득이하게 하시면 힘들어도 계속 공부에다가 에너지를 쓰겠죠. 다른 데 쓸 에너지 아껴서 공부에다 쓰겠죠. 이런 보살이고요. 일반인은 어때요? 공부할 에너지를 다른 데 써요. 다 다른 데 써요. 폰보다 지치고 테레비 보다 지치고 오늘은 못하겠다 공부. 너무 다 썼다. 누구랑 놀다가 지치고 뭔가 하다가 다 지쳐서 공부를 미뤄요. 공부는 내일. 내 생에 하자. 그럼 공부에 대한 정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실 파트 강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성실한 거 아닌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인위지에 있어서 성실했는가 물어보는 거지. 그 파트 분석하실 때 성실한 거? 아 나 오늘 되게 열심히 놀았어. 성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위지에서 성실은요. 성실이 일종의 몰입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몰입해야만 우리는 성실할 수 있어요. 제가 용호빅을 보면 성실을 풀 때 몰입으로 풀어요. 성실하게 하라는 건 몰입하라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몰입해 있는 깨어있음도 성실하고 원래 한 항목이라니까요. 찢어놓은 거지. 내적 성실과 외적 성실을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있음이에요. 매 순간 자쯤에 예민하게 깨어있는 거. 그렇죠. 그게 내적 성실이에요. 천리랑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고요. 잠깐이라도 내 정신 상태라도 항상 참나랑 하나가 돼서 굴러가게 하려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에서부터 참나랑 하나로 굴러가니까. 성실하게. 그게 밖으로도 성실이 표현되게 생각, 말, 행동에서도 성실이 계속 표현되게 만드는 게 외적 성실이고요. 내적 성실은요. 참나랑 지속적으로 접속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깨어있으려는 노력이죠. 깨어있으려는 노력도 성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지 않고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